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2의 예선 7번째 말씀으로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서 성취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 교제입니다. 승리한상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상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강의집은 신약이 30건으로 왕관된 이후에 구약의 왕관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집회의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건으로 왕관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들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시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우석에게 구속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봤고 그리고 나서 족장의 역사에서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승하게 하시는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신약을 정리해 나가고 있으면서 언약신약 안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예수님 중심, 구속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께서 안개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반복해서 어떤 말씀의 정리의 기준을 삼으셨으면 하는 것이 구속사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즉 3의 일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볼 때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법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무슨 내용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냐면 27장에서 36장까지 나타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진실하게 이루고 계시는지를 확인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보호를 내리고 너를 절주하는 자에게 내가 절주하느니 땅의 모든 적 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리고 복이 될 거라는 그리고 복의 기준이 될 거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역사하시겠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자녀들에게 계승하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무별처럼 될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게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이 가난한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는 이 계승식을 우리가 22장 이삭을 바치는 이 재물재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 즉 여와의 이래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이스마엘에 대해서 보여줬었어요. 이스마엘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낳았던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즉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틀 안에서 각각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도 진실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남아요? 이 가난한 땅을 언약의 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볼 때도 그들이 정말 딱 한 명의 아이들만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안 타고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단 한 사람씩만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을 통한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약의 계승이 딱 한 사람을 통해서만 계승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 언약의 각각의 어떤 언약이 계승된지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동시에 경험하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의 축복과 언약의 확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루심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틀 안에서 오늘 이삭의 죽음 이후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에서를 소개해요. 이삭에게 계승되었던 이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반드시 에서에게도 계승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에게 계승된 언약을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8장 12절로 22절만 봤는데 35장 9절로 12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지금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과 계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과 차이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족을 이루겠다는 즉, 자녀의 축복은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이 독특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구별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 바로 그곳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보고 에서에 대해서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떠나서 각자 자신의 왕국을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마엘과 에서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가인에게서도 나타났던 걸 우리가 기억하시죠? 4장에서 가인성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가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무엇을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3장 20, 창세기 3장 22절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이 뭐였냐면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선악의 기준이 그들의 죄의 본성적인 모습이고 본질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은 가인은 가인성을 짓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그 지역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에서는 애돔 족속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온전히 의지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언약의 성취였고 그들의 인생의 승리였음을 보게 돼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일가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나의 영역을 이루고 나의 왕국을 이루고 그곳에서 내가 종기여경을 받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인성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스마엘이나 에서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한 거란 거예요. 참된 복음, 참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의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성공과 야곱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에서의 성공에 비하면 야곱의 가문은 정말 작은 성공을 이룬 거거든요. 이들은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미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에곱에 내려가서 포로로 살아요. 이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에서처럼 살고 싶어 져요. 왜냐하면 에서처럼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성공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방식이 세상과 같을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러나 그들과 믹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보면서 바르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서 성취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에서 곧 애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해줘요. 에서가 가난한 여인 중 해쪽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의 족속 시몬의 딸 아나의 딸 오올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벌써 우리가 이미 상고한 것처럼 이는 일부 다처제 한 명에서 두 명의 가난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가난한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것을 싫어하니까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마엘은 자기의 삼촌이니까 혈육적으로는 큰아버지니까 그의 딸 누바엇을 누바엇에 의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바스맛을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서 내가 결혼했으니까 괜찮게 해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땅에 머물기보다는 그의 어머니인 애굽의 근처에서 그 애굽의 문화로 자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가난한 딸들이 안되고 왜 이스마엘의 딸이 안되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애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에게도 분명히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 안에서 이스마엘에게도 애서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구속사를 계승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했어요. 허락되지 않았어요. 자 계속해서 아딴은 엘리바스에서 에게서를 낳았고 바스마스는 루에를 낳았고 오울리마는 여우수와 얄랑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오 가난한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이 에서가 가난한 땅에서 살 때 바로 이 자녀들을 낳았어요. 에서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이 자기 집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한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어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니라 이것은 마치 롯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떠난 것과 같죠. 그의 소유가 풍부해지고 그의 소유가 많으니까 그들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어디로 가냐면 애덤이 세일산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세일산에 있는 애덤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루하니라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루하니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드의 아들 루에리요 엘리바스의 아들 대만과 오말과 수부와 가당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에리의 아들들은 나아까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드의 자손이며 시몬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울리바의 아들들은 이루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랑가 고라와 에서에게서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굉장히 재밌는 것은 왜 여인의 자녀들로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에선 자손 중 족장은 이루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 근데 그들이 각각 또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또 각각의 족속을 이루해요. 족장이 돼요.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 대만 족장 오마의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듬땅에 있는 엘리바스 족장 이루는 아마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울의 자손은 나 족장 세라 족장 산마 족장 미사 족장 이들은 에듬땅에 있는 루울의 족장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울리바 아들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 이들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울리바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 에서 곧 에듬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은 이루어야라 자 보세요 각각의 자녀들이 또 각각의 세력을 이루어요 마치 야곱의 아들이들이 각각의 이 지파를 이루는 것처럼 이들들도 각각의 족장을 이루어요 그래서 에듬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돼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들에게도 성취됨을 봐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지지로도 안 듣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삶을 그가 선택하고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가 이삭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지지도로 말을 안 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벌받는다는 걸 보여줘야지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이어놔야 돼 에서를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한 연약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세요 정말 신실하게 이루세요 아브라함에게 계승할 사람이 이삭이라 그랬고 이삭에게 계승할 사람이 야구배라 그랬지만 그들에게 주었던 이 풍성의 은혜는 풍요의 언약은 자손의 언약은 여전히 이스마엘에게도 에서에게도 유효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누가 역사의 중심인물이고 중심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 성취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취 안 되는 언약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상을 볼 때 봐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저주받은 민족이야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결국 그들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지혜였어요 그들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랑 분명히 구불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나타날 것 그것처럼 그들의 의를 세우는 데 열심히 이었어요 즉 뭐였다는 거에요 죄를 짓는 데 열심히 이었다는 거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신에게만 유리해하고 자신에게만 유지되는 것을 받고 나머지 이 언약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심판을 받는 게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런 기준이 그들에게 유대교라는 독특한 이 신앙 체계를 만들기 하였고 유대교라는 이 종교로서 로마 시대에도 그래도 이름을 날리게 했어요 해록선전을 위시한 이 제사제도가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시대에 그들은 무슨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처럼 안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억울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지 그거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지혜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조차도 요즘에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기를 게을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 우리가 역사의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 중심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정말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현대 시대에도 그런 것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박윤형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40년간 목혈을 하시고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인데도 그때로는 잘 사는 것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효자가 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경우를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하도 세상이 악해져서 효도를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찾아가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정한 방법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방예의지국 이라고 불려둔 한국이 지금 얼마나 이 부모 성기는 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정말 양심과 도둑에 하인맞은 자들처럼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세상 기준으로 살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고 정말 만연하게 퍼지는지로 우리가 이미 우리 세대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효도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하는 효도는 효도도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된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에소와 같은 삶을 더 소망하게 되고 이스마엘과 같은 삶을 더 소망하게 돼요 구별되는 홀리하는 삶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들과 혼합되는 삶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우리는 이 안에서 살지만 그들과 구분된 삶을 살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구속사의 능력있는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에서 물을 잠깐 보도록 에서의 가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아까 일부러 아브라메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주의깊게 본 것이 바로 이 모든 내용 아브라메게 주신 언약에 하나님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세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동시에 뭘 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실하게 심판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이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율이 문다 1번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지으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옆에 저 녀석은 저 죄인들은 그렇게 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요 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항상 성취되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차이가 뭐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청주기로서 이 삶을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유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유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성경은 지금 계속 그거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이 언약도 신실하게 성취하시지만 무엇도 그 죄에 대한 심판도 신실하게 성취하세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애돔의 역사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구약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애소를 통해 주신 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애소를 통해 주신 복의 차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신실하심은 뭐에 대해서도 신실하시다고요? 죄에 대해서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의해서도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자 중심사서를 봅시다 창세기 36장에서는 애소의 족보의 이야기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이 둘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이와 같은 족보의 나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 연결하는 이스마일의 족보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애소와 이스마일은 각 족장의 첫 번째 아들이지만 계약을 이어가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일과 애소의 족보는 배율상 유사성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게도 가인의 족보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셋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두 족보는 모두 아버지의 죽음 다음에 별 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이스마일의 족보 이삭의 죽음 애소의 족보로 연결돼요 아버지의 죽음 다음에 선택하지 못한 아들의 족보가 이어져요 이 두 족보와 끝난 다음 계약이 이어가는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스마일의 족보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족보는 이루하니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계보가 이루하니라로 이어져요 애소의 족보 다음에 야곱이 가난한 땅고 그의 아버지가 거려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루하니라 언약의 아들로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두 족보의 배열상 유사성을 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사가 구속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으면 보여줘요 창세기 36장은 이삭의 죽음에 이어 야곱의 정규로 드러나지 않고 애소의 생의에서 그 후예가 어떻게 살았나를 말씀하신 것은 애소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야곱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그가 스스로 성취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선택하심 속에서 이 일을 계승하게 됐던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은혜의 신학이에요 자 중심사서를 봅시다 야곱이 장작권을 상속받은 야곱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섬리와 작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섬리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하나 어머니티에서 나온 쌍둥이에요 이들은 어떤 행위가 있기 전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장작권 즉 메시아의 조상으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인 장작권은 인간의 출신성분이나 행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섬리와 작정에 있다는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육신적인 형제가 영적 특권을 함께 받지 못했어도 평화로우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함께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구분되어서 살아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 간에 형이 아우를 죽이려는 무서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니엘에서 형제가 화해하는 평화로운 분리가 가능했어요 야곱은 가난한 땅에서 에서는 세일산에서 세운 자기 나라의 애돔에 만족하였어요 두 형제가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다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함께한 후 장례가 끝나자 평화롭게 헤어졌어요 그러나 에서가 야곱과 헤어져서 세일 애돔으로 가는 길은 아브라미 루시 헤어져 소돔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결과였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큰 불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 아들 손자들이 족장이라 불릴 만큼 크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서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반대하는 경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치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창이 되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심판한 심판자가 돼버려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 다고 그랬어요 즉 누가 재판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겠다는 네가 재판관이 돼서 네가 알아서 다쳐 죽여 복을 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늦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에선은 애돔이라는 왕국을 세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야곱의 아들은 어린 시절 이미 족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족장들의 명단만 기록되고 행적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에 대한 기록이지 교회 밖에 기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돕는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일산에 있지 않고 시원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축복도 이해하게 만드세요 하지만 무엇을 보게 만드세요 구속사의 은혜를 보게 만드시고 이것을 계승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만드신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보여줘요 애돔 족숙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경영입니다 세상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성도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차이겠나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이끄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시대에 담론이 있죠 왜 시대는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성도가 역사를 바라보는 과정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떻게 계승되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쓰임받는 데는 무슨 일에 쓰임받냐면 이것을 계승하는 데 쓰임받아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이해하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의 담론 앞에서 이 시대의 담론 안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것을 어떻게 계승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계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함께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봐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선에 빠지고 우리의 기준이 연약함에 빠지고 우리의 죄악에 정말 그 치밀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이고 이곳에서 나눠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계승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세상을 사는 방법이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시간과 영역과 상대적인 평가에 너무나 많은 힘과 열정을 소진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흔들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묵묵하게 항상 수고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